안녕하세요 음악가 미실입니다. 오늘은 네덜란드 주상화가 몬드리안을 만나보겠습니다. 몬드리안은 1872년 네덜란드 아메르스포르트에서 대안합니다. 아버지는 초등학교 교장이었고 청교도적인 엄격한 가정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생을 강직하고 엄소하게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아마추어 화가이기도 하였으며 삼촌인 프리츠 몬드리안은 해기파에 속한 풍속화가였습니다. 어린 시절 삼촌에게 회화 수업을 받게 됩니다. 몬드리안은 1889년 17살에 초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1892년 20살에 중등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미술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그리고 1893년 21살에 첫 전시회를 열게 됩니다. 당시에는 네덜란드에서 유행하던 양식의 성물화와 풍경화를 많이 그렸고 특히 빈센트 반고우의 그림에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1903년 31살에 윌링크 반 콜렘상을 수상하여 명성을 얻기 시작합니다. 1908년 36살부터는 그림을 단순하게 양식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는 신지학이 큰 영향을 주었는데 신지학은 우주 안에 있는 모든 사물과 현상의 근원이 하나이며 영적인 것과 물리적인 것이 풍합되어 있다는 철학입니다. 몬드리아는 1909년 신지학에 가입하고 정신적인 세계를 작품에 반영하게 됩니다. 1911년 암철담에서 열린 첫 번째 예술 그룹 전시회에서 스페인 화가 바블로 피카소와 프랑스 화가 조르조 브라크의 입체파 휘아를 접한 후 파리로 이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1914년 세계 1차 대전이 벌어지자 네덜란드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네덜란드 작가인 반 두스비르호를 만나고 1917년에는 더 스테일이란 그룹을 결성하며 신조형주의에 대한 이론을 기재하였습니다. 더 스테일이란 네덜란드 언어 양식이란 의미이며 영적 조화와 질서가 담긴 유토피아적 이상을 표현을 하고자 하는 미술사조였으며 수직과 수평으로 시각적인 구성을 단순화하였고 검정과 흰색, 원색만을 주로 사용했습니다. 이때 작품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몬드리안 스타일의 그림들인데 이렇게 자신의 추상적인 생각을 그림에 표현했습니다. 몬드리안은 1919년 파리로 돌아온 후 생계 유지를 위해 가벼운 스튜어들을 그렸고 한편으로 지속적으로 추상화를 연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그의 형태의 화면을 그리기 시작하였는데 망 조직과 같은 검은선들을 통하여 자연의 형태를 기약적으로 단순화시켜 자신만의 독자적인 방식을 추구하였습니다. 1924년 반 듀스비로우가 사선이 수평선이나 수직선에 비해 더욱 생명력이 있다는 요소주의 이론을 제안하였는데 몬드리안은 이에 반대하여 더 스테이를 탈퇴하였습니다. 1928년 그의 나이 56세에 지인의 딸 리리를 만나 교절을 시작했는데 그 당시 리리의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리리의 아버지가 강력히 반대하여 리리가 아버지의 강요로 네덜란드로 돌아가면서 둘의 사랑은 좌절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몬드리안의 대표 작품으로 빨강, 파랑, 노랑의 구성이라는 작품입니다. 신조형주의 이론을 작품화시킨 작품으로 몬드리안은 대립의 균형을 이뤄나가는 조화를 회화의 기본 법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술이란 자연계와 인간계를 체계적으로 제거해 나가는 것이며 수직선은 생기, 수평선은 평온, 그리고 이 두 선은 일정한 각도에서 교차하면서 평온함에 도달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몬드리안 나이 60대 들어서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던 몬드리안 작품들은 재평가를 받기 시작했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그의 작품은 인기가 높아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벌어지자 뉴욕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뉴욕에서 제2전성기를 맞이하였습니다. 1944년 72세 나이로 뉴욕에서 사망하였습니다. 오늘은 네덜란드의 위대한 하가 몬드리안을 만나봤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